와우 유니콘! 내 스타일이야! 오 멋졌다! 어때? 내가 꾸민 배경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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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고마워! 나는 이런 거미만 좋아해! 봄아버싱 햇! 야 저게 뭐야? 자 다들 조용조용 자리에 앉자! 자 오늘은 정말 멋진거를 해볼건데 뭐냐면 바로바로 퀸카를 뽑는 대회! 최고의 퀸카? 최고의 퀸카라면 당연히 스텔라지! 어머 고마워 비키! 무슨 소리! 우리 갈래뿌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지? 오 박생! 너가 웬일이냐? 사람 칭찬해달라고 햇! 이게 칭찬을 해줘! 아니 근데 왜그러냐 햇! 우와! 자 자 모두들 그만 그만! 마지막에 투표로 정할거니까 투표!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꾸며 보도록! 네! 좋지요! 그럼 최고의 퀸카 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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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좋아! 꾸며주는거 재밌겠다! 음 재밌겠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음 머리가 밋밋하니까 머리를 해주자! 좋았어! 이거 유니콘 같아! 예! 이런 유니콘 머리카락을 붙여주면 와우! 여기도! 여기도! 완성! 멋지게 된 것 같아! 오! 좋았어! 귀여워 비키! 쟤네 머리카락 알록달록 만들었잖아! 칠 수 없지? 음! 뭔가 불길한데! 불길하긴! 내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줄건데! 어떡해 뿌! 오! 요즘 유행하는 리본을 만들건데! 먼저 검정색 도구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줘! 어때요 리본이지! 으! 벌써 불길하다 햇!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에 붙이는거지! 그게 붙을까? 음! 어! 안되는데 햇! 어! 안되잖아! 요즘 리본이 유행인데! 리본이 유행이면 그냥 검정색 리본하면 되지 햇! 그런게 있어? 음! 음! 이렇게 착해주고! 착해주고! 완성! 햇! 뿌! 어허! 나 뭐 쉽게 냈잖아! 좋았어! 음! 음! 잘했어! 햇! 다음은! 이런 요장 날개를 해줘! 와우! 좋았어! 음! 음! 날개 생겼어! 그런 다음! 이 유니콘 머리띠를 하는거야! 와우! 유니콘 됐어!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햇! 하! 쟤는 유니콘 머리띠를 하잖아! 칠 수 없지! 야! 너도 해! 이걸 하라고! 햇! 뭔가 이상하네! 음! 마음에 안드는군! 어! 그래! 역시 이게 좋겠어! 음! 그래! 좋았어! 나한테는 역시 이게 더 잘 어울려! 햇! 좋아! 잘했어! 나한테도 이게 어울리잖아! 하하하하하! ro 잉댕댕 잉마 행행행이 엄마 행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지저씨 앙거나 행행행 예이!! 유니콜 잉마 행행행 잉마 행행행 잉마 유니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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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승자는 누구일까? 다음은 음 손톱을 예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손톱? 아! 유니콘처럼 보일 수 있는 손톱을 만들거야! 그게 뭔데? 바로 파이프 파빗! 응? 이거라고? 응! 봐봐! 파이프 파빗을 꽂아주면 쏙 쏙 예! 짠! 어때? 진짜 손톱같지? 진짜네? 응! 마음에 들어! 심심할 땐 늘렸다가 줄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어 소리도 좋고 어이! 거기 뿌! 왜? 좋은 거 많아 보이는데 우리 말랑이 거래 한 판 가시죠 뿌! 말랑이 거래? 좋지요! 응! 걸려들었어 저는 먼저 이거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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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도 이거 있는데 예! 느낌 좋아! 슬라임 들었나봐! 저도 이거요! 색깔 바꾸자! 응응!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뭐? 똑같은 색깔 똑같은 제품인데 추가하라고? 말도 안 돼! 추가! 알겠어! 추가해! 되나요! 괜찮아 비키 읽어요! 읽으면 됐죠? 응! 하나 더 얻었군! 좋습니다 승인! 우! 하나 더 얻었군! 좋았어! 오늘도 심술부리니까 재밌잖아! 그럼 나는 이런 가면을 써서 꾸며볼까? 흥! 야! 너무하는 거야! 키컷 예쁘게 꾸며줬더만! 가면을 써! 그럼 이거는 어떠냐? 얼씨구! 다된 바 매첼 뿌리네! 자 치우고! 봐봐! 내가 예쁜 거 보여줄게! 으! 불안한데! 어? 하하! 저게 뭐야? 짠! 어때 멋지지? 뭔가 불길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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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헷! 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세인! 도움이 안돼! 헷! 어? 난 정말 멋진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야될 것 같아! 하하하하! 자! 조용! 조용! 다들 준비됐지? 네! 자기 혼자만 준비된 것 같네! 헷! 모두 이제 종이를 받고 투표해본다! 자! 한 명씩! 마음에 드는 친구 이름을 쓴다!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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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다음은 어 양갈래 역시 예 다음도 뽑아보면 스텔라 예스 오호 마지막 누굴까 양갈래 예스 그럼 동점 선생님 남았지 선생님은 으 뽑기로 결정할게 하 다행이다 이 안에 갈래와 텔라 이름이 4개씩 들어있어 같은 확률이니까 이 중에 한 명을 뽑으면 공평하겠지 자 그럼 뽑는다 선생님은 아 뽑아볼거야 보라색을 뽑을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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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구 이름이 써져있을지 아이고 보면 과연 과연 자 열어보고 결과를 발표할게 결과는 스텔라 와 신난다 자 스텔라는 앞으로 나오자 말도안돼 힛 호 호 자 트로피 받고 왕관 감사합니다 예 와우 내가 이겼다 예 안되겠다 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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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싱 헷 흥 흥 흥 이게 뭐람 흥 어쨌든 크랜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친구 꾸며주기 성공 성공 지석이는 새처럼 산지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린 내 수 있어 우리 내 수 있어